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요. 그가 탄 열차에 수억 원대 최고급 신형 SUV가 실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입니다. 김 위원장이 지난 8일과 9일 평안북도 의주군의 수해 현장에 방문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. 전용 열차 한 편의 문을 양옆으로 완전히 열고 수재민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. 김 위원장의 옆에 이 SUV가 포착됐는데 우리나라에선 올해 4월에 판매를 시작한 모델로 추정됩니다. 국내에서의 판매 가격은 2억 7,9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모델입니다.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부터 북한으로 운송수단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1월에도 벤츠 마이바흐 SUV를 타고 등장한 바 있고요. 또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찾았을 때도 역시 벤츠를 타고 화려한 카퍼레이드를 선보인 바도 있습니다. 김 위원장에서의 판매를 시작했고 있습니다. 김 위원장은 1.2.4.3.1 리액자으로 상상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함께 암으로 안전보장이 뿐이 있습니다.